아침 출근길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쪽 찬 공기가 살짝 유입되고 있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졌는데요.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어제 비가 내리면서 아직 대기 중에 공기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떨어지니까 안개가 쉽게 발생하는데요. 현재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 출근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산지에는 최고 10cm, 중상간에는 7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는 강풍도 예상됩니다.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겠는데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 7도, 남부는 8도, 동부는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북부가 11도, 서부와 동부는 10도, 남부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해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 전해상에 다시 강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길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북쪽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토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